네 반갑습니다. 광역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가운데는 핑크다이아몬드 137캐럿이고요. 또 연한 핑크다이아몬드죠. 그리고 우측에 돌고 있는 지금 핑크다이아몬드 쨍한 핑크다이아몬드는 아주 예쁜 복숭아처럼 생긴 핑크다이아몬드인데 61캐럿입니다. 그리고 블루다이아몬드, 다크블루죠. 아주 감도가 좋고 세련되고 좋은 블루다이아몬드입니다. 다 다이너스오 공룡을 기본으로 해서 포항에서 만들어진 곳이죠. 네 정말 예쁩니다. 이쁘죠. now this is 포항 다이아몬드 rare 다이아몬드 핑크다이아몬드 센터 핑크다이아몬드 137캐럿 라이너스 6 핑크다이아몬드 61캐럿 라이너스 라이너스 블루다이아몬드 월드로 safe this is south of korea 포항 discovery 그레이드 그레이드 이즈 하이 그레이드 스페셜 디스카운트 세일 네 이것은 특별 판매 중이고요. 이제 외국에서 문의가 상당히 오기 시작했습니다. 12월달 동안에도 또 특별 판매 중이고요.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협이 ORG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날짜를 곧 출시할 것이고요. ORG 광협 임의단체 결승과 관련해서 이제 종관과 다양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이제 탐사도 조직적으로 할 것이고 아트7.tv를 통해서 이제 전세계 마케팅 문화 관광 예술 마케팅과 함께 대한민국 광물도감, 지리적인 광물도감과 또 논문 사이트도 같이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. 네 지질학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 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요.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이아몬드가 안 나온다고 말하고 또 싸구려 다이아몬드고 공음용 다이아몬드니 사기니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악평을 해왔던 사람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아마 불리한 입장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. 자 지금부터 자신이 해계하고 반승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사과를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. 자 이상 광애보수 갤러리카페 한국광애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